순양물산 미래자산권리팀 윤현 팀장입니다 윤현 팀장 두 번 말하기 하는 법이 없는 친구입니다 고졸특체 출신이라면서요 나 형만 연습해가냐? 막거리기 쉽잖아 그러셨습니까? 여권 있죠? 가서 해외로 유출돼 순양의 자산을 찾아오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회장님 누굽니까? 당신한테 이런 짓을 시키는 사람? 도전이 깼니? 내가 누구라고요? 87년? 내가 진양철 회장 일가의 막내?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날 죽인 사람이 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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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